고마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암을 의심할 수 있는 10가지 증상 중에서 오늘 2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10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를 먼저 1편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안 보신 분들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어서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5가지 증상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일간지에 실린 텔레그래프에 실린 기사인데요 영국 의료진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암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반드시 암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반대로 이 증상이 없으면 암이 절대 아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아야 될 그런 중요한 증상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여섯 번째 증상부터 말씀드리면요 여섯 번째는 바로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입니다 사실 이 증상이 있으면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전립선을 생각하죠 전립선 그래서 전립선이 비대증이 생기면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또 소변 주기 약해지고 소변이 자주 마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은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빈도를 보면요 60대가 되면 나이가 60대가 되면 남성분들 중에 60%가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고요 70대가 되면 70% 80대가 되면 90%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이 생기면 의뢰 그냥 전립선 때문이겠거니 하고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로보다는 더 자세하게 좀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한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라 전립선 암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이런 증상들이 3시간도 참기 어려운 그런 소변 그런 증상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전립선 암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증상으로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요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어지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씹거나 삼킬 때 이 부위에 통증이 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후두암이나 인두암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와 함께 또 음식을 먹으면서 자꾸 살해가 걸리는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살해가 잘 걸리는 증상을 우리가 삼킴 장애라고 해서 이것은 노화현상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쪽 부위에 인두나 후두 쪽에 뭔가 암 같은 또 종양 같은 게 생기면요 살해가 잘 걸릴 수도 있고 그와 함께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해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한번 또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증상은 바로 뭐냐면요 대변에 기름이 뜨거나 또는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사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치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치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치질이 아닌 경우에 대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장암의 경우죠 그래서 대장암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또 대변에 기름이 뜨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드물게 최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하나의 증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최장암에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죠 등통증이라든가 소화불량, 소화기의 증상이라든가 또는 황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와 함께 대변에서 기름이 뜨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최장애 문제가 생기면 지방 성분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기름이 그대로 대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변에서 기름 성분이 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생긴다면 최장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증상 말씀드리면 한 달 이상 계속되는 피부 질환입니다 우리가 보통 피부 질환이 생기면요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보통 1, 2주, 2주 사이에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2주에서 4주까지 계속해서 지속된다 뭔가 잘 낫지 않는 피부 질환이 있다 이것은 혹시라도 모를 피부암의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암의 증상을 보면요 발진이 계속 한자리에 계속 생기면서 또는 진물이 나기도 하고 딱지가 않기도 하고 또 괴양 같은 게 생기고 상처가 생겼는데 잘 아물지 않는 것이 한 달 이상 간다 그렇다면 반드시 피부암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또 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몸에 있는 점이 있잖아요 이 점이 갑자기 커지거나 또는 출혈이 생기거나 또는 괴양 같은 게 생긴다 하면 이것이 또 낫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것도 검사를 해서 혹시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열 번째 증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입과 혀에 생기는 괴양 같은 것이 낫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의심할 수 있는 게 바로 설암이라든가 또는 구강암인데요 대부분의 염증이라든가 괴양 같은 게 생기면 대부분은 일주일, 일주일 안에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아물게 되죠 상처가 근데 이런 상처가 낫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 최소한 3주에서 4주 이상 지속된다 한다면 반드시 이것도 구강암 또는 설암을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강 점막에 어떤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또는 하얀 반점이 계속 생겨가지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암과 관련된 증상이 아닌지 한번 꼭 검사를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암을 의심할 수 있는 10가지 증상 중에서 지난번에 1편에서 제가 5가지 말씀드렸고 오늘 나머지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암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면 암을 시사하는 하나의 위험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검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10가지 증상 잘 체크해 보시고요 검진 잘 받으시고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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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